데뷔를 담은 윙그, 감사를 담은 감사제, 그녀들이 홀로서는 그란드, 그리고 유닛으로서 서기 위해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듀스 랜딩포인트. 지금까지의 시즈의 이야기는 전부 갈등으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끝나는 무겁고 고구마 전기로 시작이 되었지만 저번 세븐스 이후로 조금은 두 사람이 무언가를 내려두게 되었는데 과연 이번 유닛 단독 라이브 과정을 다루는 스토리 랜딩포인트에서는 그녀들의 심경이 어떻게 변하였고 추후 샤니마스 전체의 스토리에 연계성을 보일지 설명해주는 시즈 랜딩포인트 리뷰 편입니다. 두번째로는 여기서 죽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고 남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한 그녀 아케타 미코토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일을 위해 미코토르 사무소로 호출합니다. 드디어 시즈의 단독 라이브가 결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라이브인 만큼 확실한 미팅을 하기 위해 부른 것이었죠. 단독 라이브인 만큼 악곡, 퍼포먼스 등 전부 확실하게 정해야 했었죠. 미코토는 평소에 모금 답변을 내놓고 착실한 그녀인 만큼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로지 시즈만이 나오는 단독 라이브인 만큼 평소랑 다른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번 라이브는 완벽한 퍼포먼스보다는 미코토의 본연의 모습, 즉 만든 퍼포먼스가니 미코토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합니다. 첫 단독인 만큼 퍼포먼스를 넘어 본연의 미코토의 MC를 보여주면 더욱 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런 이번 라이브는 미코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깊게 고민하는 미코토 본인은 무대 위에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미코토는 프로의식이 높다 보니 자기의 어필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임하고 완벽하게 해내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너무 의식해서 반대로 본연의 모습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러니 이번 단독 라이브는 평소와 다른 모습, 즉 인간이 미코토를 보여주자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열심히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그런 망가짐에서 바로 본연의 모습이 아니게 된다며 좀 더 어깨의 힘을 빼보자고 합니다. 단독 라이브를 위한 레슨을 시작한 미코토 트레이너의 신후에 맞춰 안무를 이어가는 그녀 이미 모든 것이 완벽했기에 좋아진 안무를 전부 마스터합니다. 레슨이 끝나고 선생님은 언제나 저런 미코토를 칭찬해줍니다. 늘 그래왔듯 거의 완성되어 있고 늘 좋은 느낌으로 춤을 추고 있다며 칭찬하며 남은 기간 동안은 스스로 연승량을 채우면서도 다음에 만날 때는 세세한 부분을 수정해나가자고 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는 그녀이니 걱정할 거 없다며 여유롭게 해나가자고 하지만 아직 미코토에게는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안무도 가창도 완벽하지만 가장 중요한 숙제 본연의 모습 그때 레슨슈로 들어오는 푸르소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며 언제나처럼 열심히 하는 그녀에게 간식을 건네줍니다. 잠깐 쉬고 있었던 거냐 하자 잠시 생각하고 있었다 말하는 미코토 언제나 춤만 추던 그녀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걸렸던 그는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있으면 말해달라고 합니다. 고민이라고 할까 그녀의 고민이라는 것은 프로듀서가 준 숙제인 본연의 모습 그 주제를 받고 다양하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의 답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답에 고민하는 그녀에게 이 주제는 정답이 없다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예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코토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미소는 언제나 자연스럽지만 그걸 춤을 추거나 MC를 할 때 보여주는 게 좋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스텝을 받는 그녀 확실히 거울 속에서는 춤추는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영수 때는 뭐 당연하다며 넘기지만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의 너는 미소 짓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에 안심하는 미코토 다만 그 미소와 지금 말하는 미소는 다른 거구나 라고도 느낍니다. 꼭 그렇다면 지금까지랑은 다른 미소의 느낌일 것이라며 그 부분을 의식해달라고 조언해줍니다. 다만 너무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원점이니 조금은 힘이 빼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미코토가 이번 안건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에 안심하는 그 너무 어렵고 미코토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르기에 고민했었지만 열심히 임해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것저것 생각하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다며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럼 그녀를 끝까지 소포트하겠다는 푸르소 더욱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여태까지 자신이 나왔던 방송과 영상을 보며 공부하는 미코토 확실히 무대 위에서는 웃고 있지만 이게 내 본연의 모습인지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너무 몰두하는 그녀에게 잠시 휴식을 권하며 커피를 한 잔 건네줍니다. 감사히 받는 미코토 하지만 쉬는 동안에도 그 고민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스테이지를 즐겨왔다 생각했지만 너무 자기 어필에 중심이 되었고 그 때문에 항상 미소에 대한 부분을 지적받았기에 라이브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진짜 웃고 있는 본연의 모습인지 확신에 차지 않는다며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저 퍼포먼스를 위해 웃고 있을 뿐인 가짜 미소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녀 부정적인 그녀에게 이 모습을 미코토가 노력해온 퍼포먼스의 결괄물이라며 가짜가 아닌 미코토의 노력의 결괄물이라며 그 부정을 부정해줍니다. 그 말에 기운을 차리긴 했지만 이번 주제가 그런 주제가 아닌 만큼 아직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만큼 이런 주제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녀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푸드서 그런 그녀에게 조언을 주고 싶었던 그는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며 조금은 힘을 빼고 자신의 퍼포먼스를 즐기는 게 어떠냐며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코토 본인의 영상만 봤으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영상 아니 하는 모습 카메라도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게 어떠냐 말아봅니다. 그 조언과 해답에 고맙다며 한번 해보겠다 말하는 미코토 그녀라면 분명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는 미코토로도 믿어보기로 합니다. 외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푸드서 앞에 보이는 길거리 댄서모리 그리고 그 친구들을 열심히 지켜보는 미코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거냐 물어보자 사무소 근처에서 댄서들이 춤추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온 것이었죠. 저번에 푸드서가 어드바이스해 주었던 어떤 시선에도 의식하지 않고 진정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며 공부하고 있던 그녀 그녀들의 눈에는 저들이 너무나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안무에 대해 고민도 하고 박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완벽함에 고민해도 그들의 춤에는 완벽을 넘어 즐거움이 느껴진다며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에게서는 즐거운 미소가 계속 얼굴에 나타난다며 저들의 즐거움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로 보니 왠지 미코토가 떠오르는 풀에서 모두를 감동시키는 퍼포먼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은 저 친구들이나 미코토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미코토에게 너도 지금 춤을 추고 싶은 게 아니냐며 몸은 이미 비트를 타고 있다고 말해주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비트에 맞춰 몸을 본인적으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하고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싶다고 미코토는 지금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즐겁게 미소 지으며 지금 레슨실 비었냐 물어보자 지금 아무도 안 쓴다며 옆에서 봐줄 테니 가서 마음껏 춤을 추라고 하며 같이 사무소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이런 색다른 모습을 보며 흐뭇한 그 그 뒤로 바로 사무소로 돌아와 레슨실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미코토 언제나 저런 필사적이며 완벽한 춤 그녀를 왠지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그녀를 부르는 푸르소 언제 왔냐면 또 눈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하지만 괜찮다고 받아치는 푸르소 푸르소는 오히려 미코토가 걱정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평소보다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합니다. 본인도 어쩌면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며 답하는 미코토 단독 라이브도 걱정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걱정되고 긴장되는 이유 평소의 라이브와 다른 이번 라이브 본연의 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였기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런 부분이 그녀였다고 말하는 푸르소 하지만 본연의 모습을 연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완벽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냐 하자 그 부분이 맞다고 말하는 미코토 하지만 그 고민을 통해 답을 찾아낸 것 같다며 확신에 찬 말을 답해줍니다. 그가 믿었던 대로 그녀는 그 답 아니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가 믿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녀가 도달한 결론 그녀가 도달한 본연의 모습 미코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 그것이 본연의 모습일 것이라며 그 역시 그녀의 해답에 긍정해집니다. 노력과 다운 방식으로 답을 찾은 것에 속으로 그녀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푸르소 지금 도달한 이 답을 품고 미코토는 계속 레슨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찾은 답 꼭 지켜봐달라고 합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라이브를 끝마친 그녀 본연의 모습을 찾은 그녀는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미소를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촬영을 지켜보는 푸르소와 디렉터 이번 사진사분은 엄청 까다로워서 힘든 촬영을 예상했지만 예상 이상으로 순조롭고 완벽해서 감탄하는 디렉터 사실 이번 본연의 모습을 찾는 숙제는 이번 촬영에 초석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거슬로라가 오프닝 당시 그 전화는 이번 일에 대한 오퍼 이번에 촬영하는 사진사님은 렌즈에 비춰지는 수사체의 본연의 모습을 찍는 것을 중요시 생각했던 분이라 걱정했지만 오히려 일을 받고 그 과제를 극복하는 것이 미코토에 대한 성장이라 생각했던 스프르소는 이번 단독라이브를 통해 그 해답을 찾길 바랬기에 힘든 단독라이브 과제를 준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생각 이상의 결과와 보습을 벗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도 대성공 그리고 미코토도 한발자국 성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라이브도 대성공 그리고 미코토에 대한 楽しんでいる私を見ていて。 私は私の常に愛情を生まれます。 없다라는 아픈 의미를 담고 있었죠. 그렇기에 항상 필수적으로 죽을 각오를 다해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그녀.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루카만으로 맞이하여서 된 변화가 니츠카를 만나고 프로소를 만나고 점점 변화하는 그녀의 세상. 그 변화는 너무나도 컸고 다른 세계였기에 한 번은 방황하며 자신이 있을 곳을 부정당하는 게 아닌지 여기가 아닌지 깊게 고민했지만 자신이 있을 곳은 당연히 아니 역시 이곳. 스테이지이며 그곳에서도 죽어도 좋아가 아닌 난 계속 여기 있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그란드 스토리. 후에 세븐스를 통해 진정 있어야 하는 곳이 스테이지를 넘어 그가의 옆 즉 츠바사 프로덕션 시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미쿠토지만 아직 그녀가 아이돌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초기랑 똑같았죠. 완벽한 퍼포먼스, 감동시키는 무대. 이번 랜딩포인트의 경우 미쿠토의 정신적인 성장을 깊이 다뤘는데 그 주제는 본연의 모습. 항상 완벽한 퍼포먼스, 감동시키는 무대를 중요시 여긴 그녀. 그 때문에 미소가 약하다는 지적도 항상 방해였죠. 이번 단독 라이브에서 프로덕션은 미쿠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인간다운 미쿠토를 보여주어 또 다른 모습의 미쿠토를 보여줬으면 한다는 주제. 미쿠토는 노력받았기에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며 그 주제에 대해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연의 모습을 보이라는 이 주제는 미쿠토 이전은 어떤 사람이든 본연의 모습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주제죠. 자신은 항상 일해왔지만 막상 나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일까?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특히 미쿠토는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왔기에 자신의 미소 역시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고민하며 본연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합니다. 자신처럼 카메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옆에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준 푸드소를 통해 미쿠토는 미쿠토가 생각한 해답에 도달하고 라이브 당일 최고의 진실된 본연의 모습으로 라이브에 임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지켜봐달라는 말로 진정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마음을 보임으로써 한 발자국도 성장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시작이 촬영이라는 주제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작은 시작이 큰 결과와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서 그녀에게는 큰 숙제이자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녀의 말은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을 죽기게 해주어서 지금까지의 앙금이 전부 해소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미쿠토 스토리 역시 츠바사 이전 루카와 연결점이 많이 없었기에 이번에는 진짜 루카는 별개의 스토리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 다음 CG 스토리부터는 츠바사 프로듀션과 루카의 관계점을 크게 다루지 않으면 아마 따로 제작은 패스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